한국어의 퀴즈 한국어의 퀴즈는 저희가 되게 많이 쓴 사투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장씩 뽑아서 그 뜻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적혀있죠? 적혀있는 건 아주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? 아주마 아저씨? 아니요 아주라 아가씨? 아 보고 주라? 네 맞아요 네 맞았어요 아주라의 뜻은 아이에게 주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요 그 다음 이번엔 두 번째 뭐하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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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세요? 뭐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하노는 표정하면 너 뭐하니 뭐하니인데 부산이나 경상도에서 니 뭐하노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기아따유입니다 한국어 공부는 6개월 했어요 한국어 공부는 6개월 했어요 한국은 3월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안나라고 합니다 한국어 온지 2년반 됐어요 가제이 가제이 번호 가제이 그 그 이름이 맞죠? 가제이 아 이름 제 이름은 가제이입니다 네네네 가제이입니다 아니에요 그 약간 고우고우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자 네 오 예 뭐 약간 헤어질 때 가제이 잘가 각자 팀에 가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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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음 다음 아 이거는 너무 비전하고 아트 읽어주세요 오데고 아 오데고 오데고 아니 의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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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데고는 힌트 힌트 약간 오더블유 이 에이치 오 더블유 이 뭐예요 오 오 O W E H O O 뭐죠? 어 의데고 네 지금 의데고 아 어디냐고 네 어디냐고 독고 아 네 부산 사투리를 더 배우시고 싶으시면 8월 25일 부산국제교류제단으로 오세요 부산사투리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8월 25일 부산국제교류제단으로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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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